7월 28일 판결 파장 대법관들은 진짜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가 너무나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제 제 표현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표현력이 한계를 느끼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판결이죠 이 판결이 대법원 판례로 정착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는 부정선거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문정권 하에서 6번의 모든 공직선거에 대해서 사법부 차원에서 면제부를 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를 뭘 이게 뜻하냐 이거는 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은 공박사가 보기에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건 앞으로 권력이 넘어간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베네수엘라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빠져나갈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건을 너무나 엄청나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선거 문제에서 특별하게 저는 조사를 다루지 않도록 그렇게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냥 2선 정도에서 내가 손을 터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 사안이 7월 28일 날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제 의견을 대해가지고 여러 타피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고 아이들 세대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가진 거죠 이만큼 중요한 판결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 건현대사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엉터리 판결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끝난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민주공화국이 아닌 겁니다 그걸 합법화시켜준 대법관들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분들 64년생입니다 이 양반은 56년생입니다 이 양반이 영향을 많이 행사했을 거예요 조재현 씨라는 사람이 도저히 제가 대법관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목도 있고 아이들 앞날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검찰 수사가 만일 이루어지게 되면 당장 두 사람들은 감방을 가야 될 정도의 그런 판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우리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판결문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썼으니까 영어로 쓴 게 아니니까 한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이해가 돼야 될까 납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을 써놓은 겁니다 이거는 권력 교체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냥 용인하게 되면 그걸로 뭐 그냥 끝나는 거죠 제가 뭐 이렇게 무슨 정치적 이득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이걸 가지고 무슨 돈벌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쩌면 대한민국 사회가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구하고 조중동에서 이렇게 제대로 둔 칼러만 안 나올 정도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거의 완전히 맛이 가버린 사회입니다 대법원 선거 소송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것은 그냥 일단은 모든 선거 부정에 대해서 면제부를 준 판결입니다 면제부를 그 면제부를 두는 농거와 같은 것이 판결문에 전혀 실려 있지 않습니다 대법관들이 아예 작심을 하고 뭡니까 선관위책을 옹호하기 위해서 판결문을 작성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부정을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진 겁니다 모든 종류의 위조 투표주는 다 합리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앞으로 꼭 같은 방식을 이용해 대법원 판례라고 이렇게 판결이라고 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여러분들 뭐죠 그냥 장악된 선관위가 원하는 대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최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너무나 과분한 용어라고 이런 것을 두고 다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신임 대통령이란 사람은 단 한마디 언급도 안 하고 대통령실이라는 데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국힘당은 도대체 당신들 무슨 생각하는 거냐 당신들 이 판결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냐 이야기예요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의 끝장난 거란 그런 일종의 대법원 판례라는 걸 모르냐 이야기예요 정말 나도 참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도무지 저가 볼 때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를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들만 애가 끌고 다 그냥 침묵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짐승들의 그냥 왕국이죠 이게 사람 사는 사회입니까 그냥 이걸로 끝난 겁니다 이게 그냥 받아들이면 민경욱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경욱 씨가 대표주자가 됐을 뿐이고 민경욱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보다 더욱 심각한 부정재판 부실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 주장님 우리나라 사법부는 어제 죽었습니다 사법부만 죽은 거 아니 민주주의가 죽은 거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엔진이 선거니까 7월 28일 사법부 사망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천대엽 조재현 이동훈의 더러운 이름은 대대로 국민과 후배법조인들의 조롱과 멜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수사가 들어가면 금세 밝혀질 거를 7.18 대법원 판결로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선거가 제도화됐습니다 이게 가장 뼈아픈 겁니다 이제 부정선거를 단속할 수 없고 부정선거하고 그냥 정상선거와 구분이 안 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대중이요 결점이 없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바로 그대들의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참정권을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참정권이 없어진 겁니다 인쇄소에서 위조투표를 만들어서 수시원 넣더라도 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사전투표 여러분들 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더라도 아무 항의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엉망진창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망진창인 그런 판결이 나와도 국힘당 여러분들 성명사는 안 나오고 이런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신임 대통령이란 양반은 단 한마디도 뭡니까 선거 공정성에 대한 당부의 이야기도 없었던 겁니다 도대체 윤석열이란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걱증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민경욱이란 사람이 지가 국회에는 한 번 더 해먹겠다고 한 소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 대한민국 조선중앙동화에는 온통 이렇게 뭡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해놓고 동아일보의 송창인이란 사람은 입증을 장신이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다 그런 종류의 칼럼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실망을 할 뿐만 아니고 이 사회가 완전히 그냥 돌아버렸구나 그냥 또라이가 돼버렸구나 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전권이 없어진 겁니다 투표를 당시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떤 사회를 앞으로 가져올 것 같습니까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를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권력을 장기화, 영속화시킬 수 있는 것을 대법원이 그냥 법적으로 그냥 그것을 보장해 준 겁니다 저는 이런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쓰레기통 같은 나라에 살 수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거짓이 참으로 둔갑이 되고 참이 거짓으로 뭡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그냥 내가 손 털기로 한 겁니다 그냥 이 정도 했으니까 그냥 내가 손을 털어야겠다 손을 털고 특별한 그런 이슈나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그때는 보도를 하더라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집중도 안 해야겠다 당신 자식들 문제고 당신 새끼들 문제고 당신 노후에 문제가 걸려 있는데 당신들 어쩌면 이렇게 뭡니까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는 데 앞장설 수 있고 비겁함으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냐 이야기죠 천대비라는 사람이 1964년생이니까 정상적으로 결혼했으면 아이들이 28, 29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 판결문이 판결문입니까 그게 판결문이냐고요 얼마나 엉터리 주장을 펼쳐놨는지 성명서에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성명서람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파괴한 선거 무효소송 기각 판결을 규탄합니다 180의 규정을 어기고 2년 3개월을 끌며 실질적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회복의 시금속으로 여겨졌던 판결이 민주주의 사망선거로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조재현, 천대입, 이동원 세 이름은 이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던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오히려 나락으로 빠뜨린 범죄자의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왜 범람하게 되었느냐고 후세가 물을 때 2020년 수삼치 판결이 그 문을 활짝 열어줬기 때문이라고 대답될 것입니다 판결은 원고 민경욱이 부정선거의 주체 시기방법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탄합니다 수사권과 조사권을 갖지 못한 원고 민경욱이 어떻게 부정선거 범죄자를 특정하고 그 범죄의 소상한 경의를 다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준을 판례로 정립하는 것은 앞으로 권력형 부정선거에 미리 맨제부를 주는 일에 다름없습니다 또한 선거소송으로 이를 견제하도록 한 헌법적 기획을 폐기처분한 폭거에 해당합니다 판결문의 세부에서는 궤변이 난무했습니다 1974장 가운데 1000장 이상의 투표관리관의 인형이 뭉개진 이른바 일장기 당일 투표지의 경우 현장의 투표관리관과 도장을 찍는 조에 있던 투표 사무원이 모두 이런 투표지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정언했음에 불구하고 선거인들이나 참가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던 이상 투표관리관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만년 도장을 스탬프에 찍는 일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투표 현장에서 뭉개진 인형이 나온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의제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두 장 가운데 한 장꼴로 투표지 좌측 하단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뭉개져 있었는데 피고는 이것을 보았다는 사람의 진술서 하나 피고 선관위는 이것을 보았다는 사람의 진술서 하나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이 판결문이 아니고 내가 대법관이면 겁이 나서 어떻게 그런 판결문을 쓸 수 있을까 양심이 찔려서 어떻게 이런 판결문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차마 그런 짓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그냥 침묵할 것이고 국민들은 수긍할 것이고 그렇게 보는 거죠 본드풀이 떡칠되어 서로 붙어있는 투표지 상단이 붙어있다가 뚝 소리가 나며 떨어지는 투표지들이 재검표 현장에 출연했는데 정정기나 회송용 봉투에 풀기가 묻었으라고 아직도 판결문에 쓰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말살될 수 없을지인데 천년이 흘려도 그 변명은 우석의 깜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향후 이 판결문의 범죄적 내용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근거를 단 공개 비판에 이어 반박서적이 출간될 것입니다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헌 3인의 이름은 역사에서 그 오명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에서 오명을 지울 수 없는 것뿐만이 책임을 물어야겠죠 책임을 묻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살아날 것이고 그들의 의도대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면 그럼 그걸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정권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냥 참정권이 없어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최악의 판결은 탄핵일의 사법폭력사의 정점을 찍은 사건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재심으로 바로와 접히고야 말 것입니다 120년 전 이승만 대통령의 한성 감옥에 선 독립전식의 소문이 대사는 아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간층 이상의 사람이나 한문을 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썩고 잘못된 관습에 물들어 기대할 것이 없고 그들의 주변 사람들도 비슷하다 이 말이 너무 심하게 들릴지 모르나 현실을 보면 헛된 말이 아닌 줄 알 것이다 진심으로 내가 바라는 바는 우리나라에 무식하고 천하며 어리고 약한 행계자마들이 스스로 각성하여 올바로 행하며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날로 국민정신이 바뀌고 풍속이 고쳐져서 아래로부터 변하여 썩은 데서 싹이 나며 죽은 데서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도 원하는 바이다 제 방송에서 자주 제가 표현했던 어쩌면 저렇게 썩을 대로 썩었을까 그것을 독립정신의 그 문장이 나오고 대한민국은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부정승거를 주도하는 정당이 썩었고 그것을 밝혀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정당이 썩었고 신임 대통령이란 사람이 전 검찰총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그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건데 3월 9일 당선 이후에 단 한마디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당부 말씀조차도 없었습니다 그게 썩은 거죠 그게 썩어먹은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 앞에서 대한민국의 검사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밭처럼 선거사범을 조사해야 될 단 한 번의 여러분들 수사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는 물론이고 수사는 신용도 없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돼지도 아마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지금 대법관 한 작태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판결문을 썼으면 어쨌든 그 판결문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읽어볼 때 제대로 썼구나 농구가 확실하구나 사실의 바탕을 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판결문입니까? 개돼지도 그렇게 판결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방주로 피고층을 옹호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꾀에 맞춘 궤변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뭡니까? 세금 내고 그런 나라에 이런 녹봉을 줘가 이런 맥에 살립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제가 볼 때는 누군가 헌신해서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될 필요가 전혀 없는 민족이자 사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손 털기로 결정한 겁니다 개전에 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본인의 노후가 어떻게 이러면 망가질 건지가 체제가 어떻게 변하게 될 건지 다음번 선거가 어떻게 될 건지가 너무나 여러분들 명확하게 보이는데 어쩌면 당신들 그렇게 할 수 있냐 지 새끼는 끔찍이 생각하니까 뭡니까? 조재연이도 뭡니까? 딸 두 명을 조기 유학을 보냈겠죠 유학을 보내면 돈이 엄청나게 들지 않습니까? 지 새끼는 지 새끼는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조기 유학까지 보냈겠냐 정말 토가 나올 정도면 토가 그 더러움과 그 암담함에 대해서 맨손의 자유시민들로부터 대한민국의 선진법치와 자유민주제는 부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문명에 대해 전화는 아직도 명렬히 진행 중입니다 선진 근대 문명국가를 수립하려면 건국 선조들의 꿈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문명의 햇불은 계속 이어져 전해질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는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 7월 29일 날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국투본 아마 아마 초안을 도태우 변호사가 적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하도 화를 내리는 부분들은 다 좀 멀리하고 자주 웃게 됩니다 웃게 되는데 참 작금의 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에 올랐고 나라의 덕을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본 사람들이 하는 직거리를 보게 되면 정말 이 나라는 민초들이 일어서서 해결을 안 하면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이 길거리를 그렇게 방황하면서 울부짖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갖게 되는 거죠